안녕하세요 미니미입니다. 안녕 제가 저번주에 다이어트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스피닝도 적응 중이고 식단도 확 줄이지는 못했지만 조금씩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는 적응기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다이어트를 하다 보니까 살이 빠지기 전부터 피부 탄력이랑 생기가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너 뷰티 겸 이쁘게 다이어트를 성공하기 위해서 챙겨 먹는 제품들이 있는데요 그 제품들을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제품은요 요거 종근당 락토픽 생유산균 제품이고요 이거를 아침마다 공복에 한 포씩 먹고 있어요 저뿐만 아니라 요즘 많은 분들이 불규칙한 식생활이나 인스턴트 제품을 많이 먹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장이 꼬이거나 이럴 때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유산균을 챙겨 먹으면서 장 건강에 신경을 쓰고 있고요 화장실 갈 때 조금 도움 받고자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이거를 꼭 챙겨 먹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제품 제가 회사에 출근해가지고 평일 5일 동안 월화수목금 이렇게 5일 동안 먹고 있는 제품인데요 풀무원에서 나오는 위에 관련된 녹즙이랑 위에 좋은 거랑 유산균이랑 같이 나와 있는 이거 두 개 이 제품을 월화수목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먹고 있는데요 제가 저녁에 폭식도 많이 하고 밥을 안 먹다가 폭식하고 습관이 있다 보니까 아침마다 위가 많이 쓰리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아침마다 챙겨 먹기 시작하면서 위가 편해지고 그 다음에 아침을 안 먹기 때문에 아침 대용으로 식사 대용으로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품 짜자잔 이게 무엇일까요? 바로 이거는 콜라겐입니다 콜라겐 콜라겐이 피부 노화 방지랑 탄력에 좋다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? 여러분 제 피부가 트러블 피부예요 그래서 트러블 제품들을 이렇게 몇 년가 계속 쓰다보니까 푸석푸석 건조하기도 하고 탄력을 많이 잃어버린 느낌? 지금 여기도 막 움푹 패이고 이런 게 탄력적인 부분은 좀 걱정돼가지고 제 주변에서도 많이 콜라겐을 추천해주고 좋다고 하더라고요 콜라겐에 관한 제품들을 찾아서 먹긴 했는데 그 애로 들어서 첫 번째로 제가 시도한 콜라겐은 이거 이렇게 액상으로 된 콜라겐을 먼저 먹었는데요 이게 복숭아 맛이 첨가되어 있다고 하는데도 이상하게 먹으면 속이 울렁울렁거리고 피씨 콜라겐 특유의 어치 냄새가 있어요 아 그거 너무 싫어요 진짜 그래서 이 액상은 못 먹겠더라고요 비위가 좀 약해가지고 이것도 못 먹고 주변 사람들한테는 안아주고 조금 남아가지고 방치되어 있는 상태고요 두 번째로 시도한 제품은 세리박스의 콜라겐 바인데 이거는 이상하게 살이 찌는 느낌이에요 이게 하나에 95칼로리에다가 탄수화물도 있고 나트륨도 있고 지방도 있고 당류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맛은 좀 먹을만한데 콜라겐에 관한 이건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아니다 싶어가지고 마지막으로 종착한 콜라겐이 짜잔 서울코리아에서 나오는 절대 콜라겐 이걸로 지금 정착 중인데요 보여드린 것처럼 분말로 되어 있고요 성분이 프랑스산에 저분자 피씨 콜라겐이 들어있고 또 비타민C가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따로따로 챙겨먹기 힘드신 분들한테도 딱이고 비타민C랑 콜라겐이랑 같이 먹었을 때 체내 흡수가 더 잘 된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타민C랑 콜라겐이랑 같이 들어있어서 너무 좋고 이거를 하루에 아침저녁으로 두 번 커피를 마시거나 음료수를 마시거나 요플레 같은 유제품을 먹을 때 한 스푼씩 넣어서 먹는데요 녹는 것도 잘 녹아서 문제도 없고 피씨 콜라겐 그 특유의 냄새가 없어요 그리고 맛도 안 느껴지고 먹고 나서도 울렁거리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비위가 약하신 분들한테도 도전할 만한 콜라겐이에요 이거 하나 사가지고 언니나 동생이나 특히 엄마랑 같이 드시면 엄청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종합비타민센트룸으로 평소에 섭취를 못하는 영양소에 관해서 섭취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를 챙겨 먹으면서 이쁘게 이너뷰티를 하고 있습니다 잘 챙겨 먹고 있는데 이쁘게 살 빠지겠죠? 여러분들도 다이어트 하신다면서 너무 안 챙겨 먹지 말고 이렇게 이너뷰티, 비타민 이런 거 챙겨 먹으면서 건강하게 다이어트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